사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섬유질이 위산을 흡착해서 자극은 줄여주고 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오늘은 아주 심한 트림과 방귀 그리고 복명으로 고민하시는 환자분의 사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제 정상은 고1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해수로 거의 4-5년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시도때도 없이 트림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속이 허해지면 배속에서 큰 소리가 나구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큰 소리가 납니다. 트림이 계속 나올 때는 강의실에서 소리를 내기 힘드니까 침을 삼키면서 트림을 참아보려고까지 하는데 이렇게 막힘을 쓰고 나면 속이 더 불편해집니다. 트림을 참을 때 방귀도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요. 강의실에서 트림 참고 가스 참느라 걱정하고 너무 신경쓰니까 항상 피곤하고 두통까지 생깁니다. 밥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자꾸 가스가 나오니까 정말 힘드네요. 고3때도 그랬고 재수할때도 이정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 수능도 사실 망쳤습니다. 그래도 대학 진학은 했는데요. 지금도 이정상들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습니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연은 몇 년 전 사연이라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던 때였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차라리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트림과 방귀가 심해서 공부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트림과 방귀는 각각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인데요. 트림은 위장에서 식도를 지나 입으로 나오는 가스이구요. 방귀는 대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면서 장내 세균과 소화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스죠. 방귀는 항문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구요. 사실 많은 수업생들이 트림과 방귀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트림은 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음식물이 위산에 의해서 죽이 되면서 가스가 좀 만들어지기도 하구요. 그런데 위장에서는 가스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트림으로 나오는 가스는 대부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삼킨 공기를 다시 내뱉는 것이죠. 트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장의 소화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들어온 음식은 위산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죽이 되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장이 음식을 주물러서 부시고 갈고 뒤집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작용을 위장을 평화할거니 하게 되는데 위장의 힘이 약해지면 음식을 녹여서 죽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특히 과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장의 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위장이 힘에 붙이니까 위장이 일시적으로 멈추어 버리죠. 이때 위장이 아주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체했다 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죠. 위장에 소화시켜야 할 음식이 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기계가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의 뇌가 명령을 합니다. 공기를 좀 삼켜서 내뱉어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기를 삼키고 다시 내뱉는데 그게 트림입니다. 끄윽 하는거죠. 이렇게 공기를 삼키고 내뱉을 때 위장이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꽉 막혔던 음식물이 소통이 되는거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위장이 많이 약하신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 화생 환자분들은 트림도 시원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질문하신 대학생분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직 위장에 힘이 살아있으니까 트림 소리도 아주 크게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이나 직장인들처럼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게 되면 이런 소리를 크게 내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니까 참게 되는데 생리적인 현상에 가까운 것을 억지로 참다보니까 위장도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차라리 시원하게 트림을 한 번 해버리면 위장이 더 편해질텐데 말이죠. 트림은 위장이 움직이지 못할 때 나오는 반사작용에 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과식했을 때 주로 나타나고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먹어도 위장이 멈춰버릴 때 발생하고 또 음식과 상관없이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긴장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항분을 하게 되죠. 얼굴에 열이 오른다든지 심작이 막 뛴다든지 두통이 생기고 입이 마르고 불면증이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 부교감신경은 약해져 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위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위장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트림과 더불어서 너무 잦은 방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트림과 방귀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수능조차 망쳤다고 하시네요. 집중력이 최대로 필요할 때 장이 불편하면 공부하기가 힘들죠. 많은 수험생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귀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스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이 소장에서 소화액과 섞이면서 분해가 되죠. 그런데 소장에서 모두 소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장에서 대변으로 배출되기 직전까지도 소화과정은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소화액에 의해서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만들어지죠. 주로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가스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달걀 노른자를 먹고 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황화암물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질소산암물도 냄새가 좀 있죠. 암모니아가 대표적이고 인돌스카톨 같은 가스가 냄새가 지독합니다. 또 장내에는 아주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할 때는 가스도 덜 나오고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패를 유발하는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불완전 소화가 되면서 가스 발생량도 증가하고 냄새도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트림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위장의 연동운동이 멈춰버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위장은 멈춰버리는 대신 대장은 오히려 운동이 막 증가해버립니다. 방광운동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긴장하면 할수록 변이가 느껴지거나 요의가 느껴지고 가스가 막 밀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과식을 피해야겠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이 들어오면 팽만감도 심해지고 또 가스 발생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과자나 라면 같은 조미료가 많이 든 밀가루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구요. 위장의 연동운동하는 힘을 증가시키는 데는 약간 매운 음식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얼큰한 매운탕이나 탕 종류 많이 드시라는 것은 아니구요. 생강이나 강황, 후추, 마늘, 양파처럼 매운 음식물을 적절히 드시면 위장의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도 도움이 되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 고구마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섬유질이 위산을 흡착해서 자극은 줄여주고 위산의 운동성은 증가시켜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음식 배출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단백질은 위장에 오래 머무르는 음식이기 때문에 육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에는 아주 많은 양의 수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에서 2, 3리트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침샘과 위액, 소화액, 담즙, 장점액 등을 모두 합치면 10리트가 넘는 수분이 장내에 있죠. 이들은 모두 장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대변으로는 150cc에서 200cc 정도만 배출되는데요. 건강할 때는 수분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긴장을 해서 장의 운동이 증가하면 장의 소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장명, 복명이라고 하죠. 사실 큰 병은 아닌데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가스와 복명의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위장치료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당분 섭취, 탄산음료 또는 얼큰한 탕종류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의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장의 운동성은 증가시키지만 수분과 가스를 흡착해서 쓸데없는 소리와 배출은 줄여줍니다. 또 섬유질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구요. 트림과 방귀, 장명을 치료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운동입니다. 트림이 나올 때 몸을 흔들어주는 것이 좋구요. 가스가 차거나 복명이 있을 때도 몸을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해도 되고 스쿼트를 10회 20회 해줘도 좋고 할 수 있다면 산책이나 약간의 달리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혈액순환량이 늘어나고 호흡량이 늘어나면 장에서의 수분흡수와 가스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트림과 가스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환경을 피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자주 풀어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할 때는 전문가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잦은 트림과 방귀, 장에서 나는 소리로 고생하는 대학생의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슷한 사연 가지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입니다.